안녕하세요. 핑크 판타지입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컴백을 하게 돼가지고 완전체 팬사인회를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 너무 좋으시죠? 저희도 너무 만나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오늘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팬사인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레요. 여러분. 오랜만이죠? 그거 있잖아. 오늘 이거 사진 뽑는 거 있잖아요. 그 사진이 저희 판타지 생사진이면 그거 뭐야? 5분 데이트 하니깐요. 뽑으면 사진 바꾸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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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스윗한 남자다 스윗하시네요 윤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밥 먹었어요? 왜 안먹었어요? 왜 안먹었어요? 아...